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강한 추위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 8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낮은데 아침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남권 하늘,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양산이 8도,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9도로 매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17도, 경주 18도, 부산과 양산은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